이렇게 하면 되어야 돼요. 다운 할 때도 마찬가지로 엉덩이에 딱 힘줘서 훅 앞으로 말고 앞쪽으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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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뒤로 이거 했을 때, 이렇게 올 때 이렇게 상체를 가슴에 밀려고 얘가 앞으로 가면 안 돼요. 어깨를 이렇게 앞으로 밀면 안 되고 그대로 옆쪽으로 기억나요? 앞쪽으로 뒤로 밀면 안 돼요. 여기 박스가 이렇게 네모 찍 찍 네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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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박스를 그대로 이동 그 다음 이동 그 다음 이동 그 다음 이동 그 다음 이동 여기가 이렇게 막 흐트러지면 안 돼요. 이렇게 이렇게 흐트러지면 안 되고 그대로 훅 훅 훅 다시 해볼게요. 왼쪽부터 시작 원 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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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리 이것만 하면 오늘 다 하는 거예요. 이것만 잘 계속 계속 신경쓰면서 여기 미는 거 밀고 여기 스트레칭해서 이렇게 기울여지지 않도록 세우고 그리고 무릎을 굽히는 이유는 내가 가동 범위를 더 크게 하기 위해서 이 만큼만 움직일 수 있는 거를 이만큼, 이만큼, 이만큼 이만큼, 크게 연습하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이게 이 동작을 연습하면서 내가 더 크게 쓸 수 있으니, 크게 쓰기 위해서 연습하는 거니까 더 최대한 늘리고, 늘리고, 늘리고 더 크게 연습해주세요 그래서 스트레칭을 더 길게 해주세요, 오케이? 다시, 그러면 원 앤 투 앤 쓰리 앤 포 앤 이거예요 맞아 다시 해볼게요 그러면 순서를 제가 알려드릴게요 우선은 왼쪽으로 먼저 왼쪽으로 먼저 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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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때 여러분